뭐요? 뭐요? 내가 더 남다른 침대까지 이해 못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누나가 한 게 없고 저런 시간을 좋아하세요. 멜로우 좋아하잖아. 자, 무쳐싸. 대기실을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말도 거짓말요! 자, 최백성. 오, 재민이. 이제... 선배님이 구제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열심히 해서? 재밌는 코미들 해야지. 은혁이다. 이거 뭐야? 하차 10이에요, 선배님? 이해 놓을게요. 이제 또 선배님이 멈추를 해야 돼요. 시작! 멈춰. 내가... 신성미씨. 신성미씨. 아, 틀렸네. 틀렸어. 신성미씨. 신성미씨. 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덱스피 등천동. 동천동 방송국이고요. 아, 지금 우찾사. 오늘 우 선물 찾는 사람들. 5월 11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는 지금... 저희 코너를 다 했고. 이제... 나머지 후배들의 코너가 끝난 후에... 엔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객분들이... 나가시고... 마지막 조회를 또 하고... 그렇게 오늘... 우찾사. 근데 형, 누군데 계속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영상. 이 친구는 나의 친구. 토미. 아니, 토미. 카메라에 이름을 지어놔야지. 아, 토미. 소니인데? 토미가. 소니인데? 소니인데요? 가짜. 짝통. 토니. 토니. 소니는? 자, 점수가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 팀. 아, 윤아. 윤아의 팀이... 와, 발사. 아, 엄청난 점수입니다. 이야... 윤 찼어. 윤 찼어. 윤 찼어. 빨리 가는 거 ㅎㅎ 자 우리 후보야 백성이랑 재중이 마지막 코너에서 한 건데 세 코너예요. 이 코너 점수가 몇 점이나 오냐에 따라서 우리 애들을...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세요! 저 여기 어떻게... 잘 나왔어! 김경선, 신선민 아흠! 알겠습니다. 자, 붙이요. 아, 에헤! 이야기보다는 맨들. 네, 나도 2부가 준비되어. 엄청난 친구들이죠. 220부가 나타났어요. 지금 마지막 코너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몇 점이나 올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오빠, 오늘 꽉 찼어? 어? 아유, 그만. 진짜 최강 동안이죠? 네. 의미없다, 의미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요. 어? 실이 있는 줄 알았어? 오. 오, 역시. 그만하자 이제. 그렇지? 대신 너무했지.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다시 그만. 자. 하하하하. 만삼.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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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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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촨사 5월 11일 녹화 끝났습니다. 소다고. 하하하하. 우리 후배들, 아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했어. 잘했어? 재미 pobre dalam ہ했을 때anza. 안녕하세요. 우리 후배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하하하. dempjolwood, 잘했어? 하하.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다음으로 기스터비스맨 아..잠깐만 됐네요 우리 간대중이잖아요 간대중이잖아 허리 허리 자고하게 오오 좋아 힛도 당겼을 사람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요 재현아 bee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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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 한글자막 by 한효정